5, 4, 3, 2, 지금! 초대할게요. 귀엽기. 오늘도 즐거운 헬다이버즈 2. 친구가 없는 로젠즈는 오늘을 어쩔 수 없이 2인플로 진행하기로 합니다. 해보면 되겠지 뭐. 누군가 들어오겠지. 가자, 가자. 오, 뭐야. 바로 들어오는구나. 공방, 기본이 공방이랬나? 팀킬만 하면 된다. 팀킬하면 신고할 수 있나? 할 수 있겠다. 팀킬에 신고해서 고급이 없다고요? 진짜? 아, 그러면 선광침 내가 먼저 때려야겠네. 아무것도 안 불려, 뭐야. 오, 겁나 많아. 아! 바일타이탄 제거하기라고? 바일타이탄이 뭐야? 이건가? 아까 내가 싸우고 있다는가 본데? 엄청 큰 애가 있었어. 킬총, 서사. 꺼내 오고. 우와 옥. 개멋이네. 이시볼에 보일툴을 갖다고? 네, 어떤 툴을 하고 있길래. 둥지인데, 둥지 자, 대게도 정밀하게 한 번 가자. 됐다? 4.. 3.. 2.. 1 슈우우우우우. 워호우우. 어우 시원해 아주 그냥 애초에 이런 행성을 파괴하라는 걸 단 4명한테 맡긴다는 게 참 어이가 없긴 해 좀 군대 보내야 되는 거야 레이저 오 레이저까지 와 영화 같긴 하다 보는 맛이 있긴 해 뭐야 레이저 왜 이쪽으로 와 어어 왜 일로 와 어어 왜 레이저 왜 레이저 왜 일로 와 어어 그럼 안돼 그럼 안돼 자 저쪽에 버그있다 하지만 이때 로젠제는 동료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어차피 근데 털어야잖아 싹 쓸어버리면 여기 근처에 그 가스 펌핑하는 애나 보다 엄청 커보이는데 엄청 커보이네 이거?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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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3 2 지금 오오 맞은 것 같은데 와 엄청 크다잉 야 이거 맞아? 너무 큰데? 아이 사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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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악 사소해하는 사람들 멋있덜 하하하하 나 너무 좋아 오케이 온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왔다시 여기 있기마스 어디야 어디 맞춰야돼 근데 머리 맞춰야돼 머리 맞춰야돼? 뭘 맞춰야돼? 배 아래를 배 아래를 쏘는게 맞긴 한데 우와아 한방이네 뒤쪽 뒤쪽에서 쏘는데 뒤쪽 형 엉덩이 쪽에서 비총 쏘사해도 안죽네 배 아래 쏘도 안죽는데 뭔가 이상한데 아아 아 죽음 와 진짜 어떻게 잡아야지 아무리 봐도 아래쪽이 약점 같은데 바일타이탄 한 마리에 10분 넘게 전투를 하며 로젠제는 생각했다 괴덕 폭격을 퍼부어도 안죽는 이 벌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건 바로 유구한 전통의 기술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역시 몸통 박치기가 최고네요 진짜로 몸통 박치기를 해버리네 일단 뭐로 가도 성공하면 된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여러분들 한 마리에 더 있어 그치 우려와 달리 이후에 만난 바일타이탄은 깔끔하고 편안하게 잡았지만 잡았나? 오히려 잡몹들한테 겁나게 개 털려버려서 허무하게 미션에 실패하고 만다 아멘 lining 상놈 광복이 희한 다른